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오늘 강론에서 김종인의 은중유골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죠.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러나 이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김종인씨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 들여다보죠. 개인적 체험을 해보니까 이제 의로 대란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가장 가까운 가족들의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의로 대란이 뭔지가 가슴에 안 와닿는 거죠. 김종인씨도 자기 이름 이마에 22방언을 정도를 꾸멸 정도가 되니까 그때 야 이게 뭐냐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냐 이렇게 화들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말 속에 뼈가 있다 잘 새겨드려야 되는 겁니다. 김종인 새벽에 이마를 깎아졌는데 언급실 22군데에서 거절당했다. 한결의 기사입니다. 다른 데서는 안 다뤘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작은 제목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의로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정권 유지가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권 유지가 힘들다 이런 표현은 웬만큼 잘 사용하지 않고 웬만하면 피했는데 계속 경고를 해 왔지 않습니까 정권의 진퇴문제와 연결고리가 채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의로 사태 초기부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큰 여기 아주 많이 찢어졌는데요 8cm 정도 꾸몄다니까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마에 부상을 입고도 언급실 22곳에서 거절당했다. 지금 언급실은 그냥 죽을 만한 환자만 받아들이니까 심장 여러분들 심장 여러분들 멈추거나 이렇게 죽을 만한 죽을 만한 여러분들 그것만 받아들이니까 이 cbs 김현정 뉴스토어에 출연해가지고 민생문제의 제일 지금 중요한 과제는 의로 대란입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으로 보는 거죠. 이마에 커다란 밴드를 붙이고 등장한 그는 새벽에 잘못하다가 넘어져서 이마가 깨졌다. 119 구급대가 와서 응급실에 가려고 22군데를 전화했었는데 안 받아졌다. 이 정도 여러분들 환자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경증 환자니까. 아주 경증 환자거든요. 그런데 뭐 피가 많이 흘렀을 거라고요. 동네 병원들은 다 문을 닫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당해봐야 알게 되는 거죠. 겨우 겨우 옛날에 자주 다니던 병원에 가서 신분을 밝히고 응급실에 갔는데 의사가 아무도 없었다. 이런 경험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본인이 직접 경험해보니까 아이고 이게 큰일 났구나 싶었던 마음입니다. 8cm 정도를 꿰맸는데 의과대학 정원정과 문제를 가지고 의료 대란이 나서 결국은 우리나라 의료체제에 아주 적지 않은 손상이 올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것이 무너지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영감님이 별소리를 다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그냥 헛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본인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들 인용을 사용했으니까 본인이 경험해보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민심이 쓰나미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마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름덜 잔 F. 케네디의 쿠바 사태와 마찬가지로 집단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외부의 적들로부터 우리가 더욱더 똘똘 뭉쳐가지고 대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 대목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정권 자체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본다. 지금 이렇게 보면 윤 정부도 뭘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죠. 정부가 언급실을 면밀 모니터링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4월 10일 총순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사전투표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경고가 나오니까 경찰관을 모든 투표함에 쫄쫄 따라다니도록 하겠다. 이 뭐 다 서울법대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 이상민 장관이 여러분 4월 10일 총선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전투표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 전 경찰관을 동원해서 경찰관들이 투표함마다 쫄쫄 따라다니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쫄쫄 따라다녔습니까. 쫄쫄 따라다녔서 도덕을 막았습니까. 지금 관료들이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이런 상태. 그러니까 그냥 하는 척만 하는 겁니다. 전체 언급의료기관 408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이런 이야기하면 믿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상민 행정부 장관은 딱 정해진 이야기입니다. 최근 일부 언급의료기관에서 일시적으로 진로 제한이 발생했으나 현재 정상진로 중이나 조속히 정상화될 예정이다. 전체 의료기관은 전혀 문제가 없다. 현장에서 난리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큰일 당하기 전에는 정신을 거의 못 찌릴 것 같아. 쫄쫄 따라다니겠다. 우리 경찰관들을 사전투표 한마다 쫄쫄 따라다니려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서울법대 출신들 수준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되니까 전문의가 부족한 권영민 지역응급센터에 군의관과 공보위를 추가 배치하고 관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그냥 정해진 대로 읽는데 익숙한 모양입니다. 군의관이 지금 여러분들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아마 5명 정도 남았던가 그런데 5명 가지고 여러분들 문제 생기면 어떻게 막겠습니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100% 인상해야 그거는 다음에 여러분들 인상을 해서 정상화시켜야 되죠. 그건 지금 응급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김종인 씨가 당회에 보니까 황당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여러분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의로 문제를 지금 절반 정도 다루지 않습니까.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의로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바꾸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가 다 여러분들 비용을 치를 때 아니면 정신을 못 찔릴 것 같아요. 선거하고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가 일상화 되어가 뭐죠. 그냥 노예가 되었을 것을 인지할 때까지는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여태껏 공 박사님의 생각과 방송 특히 부정선거는 100%를 지지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의료계획 의견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어디까지 해야 공정하고 객관적입니까. 그 공정과 객관은 한계가 없습니다. 어느 정부도 진행하지 못한 윤통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그래서 국민 대다수가 불편해져 참으며 적극 의료계획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구독을 여러분들 그냥 중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저는 그런 생각한 겁니다. 이 여러분들 혼탁한 세상에 등불 같은 여러분들 공병호 tv를 그냥 구독 거절할 정도면 할 수가 없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설득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누군가가 국민들이 취하게 될 위험이 선거부정도 어마어마했고 의료 이런 파국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다루는 거지. 고제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공 박사 이름은 아들 딸이 의사입니까. 이 정도 수준인 겁니다. 밑에 이름 한 분이 이야기를 해놨지 않습니까. PA 간호사에게 진단과 진로와 검사 받고 수술까지 받는 게 의료계획입니까. 6600 신설 병동 허가 취소에도 의대정은 늘린다고 하겠습니까. 전공의들이 무슨 죄가 있어 월급 400만 원 받고 주 100시간 이상 일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선입견을 절대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딨노 뭐 이런 겁니다.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으니까 알아서 하시고 다음에 그냥 비용 치르게 되면 그걸로 그냥 본인이 비용 치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선거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그러나 너무나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거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씨가 왜 갑자기 부정선거에서 의로분쟁 한가운데로 의사편이 되어 정부와 투쟁하죠. 가족 아들 딸 사이 며느리가 의사가 있습니까. 예전엔 좋아했는데 갑자기 윤정부 타도 자빨 편입니까. 느낌이 알고나 방송 들읍시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공병호가 부정선거를 왜 다루겠냐. 다른 사람들이 왜 입을 다물었냐. 그게 죽고 사는 문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고 옳지 않은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 있게 다루지 않습니까. 의로사태를 왜 다루겠습니까. 그게 국민들의 이런 생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고 의로사태를 유발한 사람들이 옳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백성들 수준이 이 정도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뭐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서 따라가면서 뭡니까.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많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아들 딸 중에 이런 의사도 없고 그 다음에 공병호 tv 보신 분들은 알 거 아닙니까. 중대한 사안이고 옳지 않은 사안이고 엄청나게 여러분들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다루는 거지 않습니까. 돈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유튜브들이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선거도 입을 다물고 의로도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왜 다물겠습니까. 돈이 안 되고 구독자가 빠지니까 여러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러분들 수준들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부정선거 그만큼 다루었으면 됐잖아요. 당신들이 노예가 된다 분명히 다 가르쳐줬지 않습니까. 유령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서 전산적으로 표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다 밝혀줬지 않습니까. 그래도 꿈쩍 안 하고 여러분들 모르겠다. 당신이야 해결해라. 이렇게 하면 노예로 사는 거죠.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이승만 여러분들 박무기념관 여러분들 건립하는 데는 그렇게도 열심히 해서 이승만이 뭘 했습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뭘 했습니까. 노예 신분에서 자유민 신분을 바꿔줬지 않습니까.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는데 이승만 기념관을 천계를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경축사에서 백번 여러분 천번 자유를 떠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노예로 가게 됐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게 되면 의료사태를 다루는 것은 이게 다 죽고 사는 문제 개인의 문제 지금 사람들이 죽어 나가지 않습니까. 김종인 씨가 이러면 자기 이마에 이러면 10cm 8cm가 이러면 찔리는데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겪어보니까 이게 큰일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악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사태는 시장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다 엑시트 나가버린 겁니다. 여기 이렇게 현직 의사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경제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의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분들 듣기 싫더라도 한 번 들어봐라 사람들이 의료 시장에서 50% 이상 사람들이 제3차 진로기관에서 빠져버린 겁니다. 갑자기 정부가 의료 시장에서 의사 공급 확대를 결정할 때 젊은 의사들이 공급자의 임무를 포기해버리고 시장에서 나가버린 겁니다. 시장이 붕괴가 된 겁니다. 이분 추정은 56% 정도가 여러분들 시장에 나갔다. 3차 진로기관. 그럼 그게 뭘 뜻하냐.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3차 의료기관 자체가 붕괴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3차 의료기관 자체가 그냥 붕괴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 붕괴의 전조가 지금 뭔가 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언급실 위기인 겁니다.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이 방송을 의제현직의사가 보시고 시각을 좀 달리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의료 시장에서 수요자 환자하고 여러분들 3차 진로기관이 있었는데 수급이 맞아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여러분들 의사 수를 확 늘리겠다고 하니까 3차 진로기관 중증 시기 질환을 주로 치료하는 3차 진로기관에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젊은 의사들이 나가버린 겁니다. 최소 56% 최대 80%까지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면 남은 사람들의 이름들 지금까지 일을 다 해온 겁니다. 그래서 다 번아웃이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이거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3차 의료기관 자체가 붕괴하면 정말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인 선생님도 김현정 뉴스에서 의료 문제 해결 못하면 정부 무너진다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김종인 씨는 입 딱 다물고 있다 본인이 당해보니까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 안 거죠. 자 여러분 어쨌든 그래도 오늘 새벽 방송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분은 제 진의를 이해하시고 제 진심을 이해하시고 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이 이런 의료 사태 문제는 반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웬만큼 여러분들 용기가 없으면 이렇게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욕설 남기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구독 처리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보시면 나라 상황이 앞으로 일이라는 것은 전개돼 봐야 할 수가 있겠지만 물론 격려하신 분들도 꽤 있죠. 그런데 정말 지금 수준이 이 정도가 된 겁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도 김종인 씨 정도도 본인이 직접 당해보니까 아차 싶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간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윤 대통령 임기를 줄이기 위해서 가든 방법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비난했을 수가 아니고 윤 대통령이 무난히 임기를 마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해야 그래야 임기를 마치고 그렇게 나가실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방송을 함께 들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